생명의 소중함과 탈핵, 탈원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도보술레에 나섰던 생명탈핵 실크로드 술레단이 한국에서 인도까지 5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1차 술레를 마쳤습니다. 생명탈핵 실크로드 술레단은 지난 2017년 5월 서울에서 출발해 일본과 베트남, 라오스 등을 거쳐 지난달 25일 인도 다람살라에서 1차 술레를 회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술레단은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 존자를 만나 탈핵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술레단은 오는 6월부터 중앙아시아와 유럽 등지를 걷는 2차 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명탈핵 실크로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8주기를 맞아 오는 20일 불교 여성개발원에서 탈원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